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저는 오늘 아나피 AI 아나피 AI를 실제로 야외 비행을 해보기 위해서 세종시 숲들 근린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세종시는 비행금지구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행허가를 미리 받아 놓았고요. 이렇게 벚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있는 드론 날리기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벚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있는 이렇게 벚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있는 어... 스스로 지금 장애물을 피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 이건 좀 괜찮네요. 자.. 그거를 어떻게 피할지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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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시면 도로를 붙여서 오 지나갔어요 자 한번 따라갈게요 이 스틱만 누르고 있어요 저 농구장 안에도 들어갈라나? 자 자 이 작은 나뭇가지는 글쎄요 요거는 못 피할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 오 오 아 요거 좀 괜찮네 하 하 일단 밀어봅니다 이게 지금 센서가 다시 열심히 돌면서 길을 찾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통과를 못한다고 판단을 했나본데 아 이거는 못 지나간다고 판단을 했나보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밀었을 때는 일단은 아 넘어서 오 넘어갔어요 잠시만 잠시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갈지 전진 스틱만 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 옆으로 피해서 아 선무 전진 스틱만 밀고 아 이거 리터놈 뭔가 아 배터리가 7% 남았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